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 리테일에 업계에 처음으로 노동조합이 설립됐습니다. 노조 측은 어제 사측에 설립통보 공문을 보냈고 2주에서 3주 뒤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GF 노조 출범은 업계에도 영향을 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란 기자입니다.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 리테일에 업계 최초로 노조가 생겼습니다. 지난 12일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BGF 리테일 지부는 설립 총례를 열었습니다. 이날 노조는 모바일 투표 방식으로 지부 운영 규정을 만들고 김복진 지부장 등 임원을 선출했습니다. 이날 선출된 김복진 지부장은 노동자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획득해 안정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설립했다면서 직원들의 권리 획득과 복지 향상, 회사와의 상생을 원칙으로 삼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설립 배경으로는 성과급 축소와 업무 부담 증가 등이 꼽힙니다. 지난해 BGF 리테일은 매출 8조 2천억 원, 영업이익 2,532억 원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에도 직원들의 성과급 규모는 전년 대비 30%가량 삭감된 반면 홍석조 회장일과는 높은 배당을 받아가면서 직원들의 불만이 쌓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GF 리테일 지부 노조 측은 전화통화에서 어제 사측에 노조 설립 통보 공문을 보냈고 현재 조합원 규모는 수백 명이라며 조합원들과 2, 3주가량 의견을 수렴해 회사 측에 단체 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편의점 특성상 노동조합 출범이 어려웠지만 이번 BGF 리테일의 노조 설립으로 타 편의점 등 업계에서 전반적인 영향을 받을 거란 관측을 내놨습니다. 서울경제TV 이해란입니다.